대전 보건환경연구원은 다음 달까지 약수터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을 대상으로 자연 방사성 물질인 라돈 실태를 조사합니다. 연구원은 올해부터 라돈이 먹는 물 수질 감시 항목으로 신설됨에 따라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약수터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144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시구에 통보될 예정이며 수질 기준을 초과할 경우 유관기관과 협의해 저감설비의 설치 또는 폐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입니다.